오늘 2년만에 여자 단체전 경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오늘 대진표를 보니까요. 전통적인 여자 양궁 강호들이 포진이 돼 있고 오랜만에 정말 시스타가 레전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에이핑크는 안정적인 경기. 기본기를 갖고 있지만 약간 기복이 있었고 카라는 허영지 양이 오늘 아주 굉장히 육상에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예뻐요. 예뻐요 금지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동네 아저씨면 더 금지. 응원전이 뜨거워요 지금. 자 시작했습니다. 자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오히려 방해될 수 있습니다. 9점이에요 9점. 에이스 맞네요. 점은 지적이겠어요. 카라에서도 규리 선수가. 에이스요. 자 카라. 시작했죠. 카라. 시작했죠. 허. 죄송합니다. 아 저는 가운데를 보고 있었는데. 코 가운데. 아 그렇군요. 아 지금 카메라가 못 잡았어요. 너무 영뚱 안 들어가가지고. 아 잡았다 올렸습니다. 민망해야죠 지금. 제가 노력하는 모습이에요. 여유 있어요. 아 뭐 이. 시원하게 끝내자 이런. 오우 9점.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오우 9점인가. 에이스예요. 제발은 맞죠. 맞습니다. 에이스 맞습니다. 아 정은지 오늘 좋아요. 시작합니다. 오우 선수는 좋은데요. 제발 과녀를 맞춰주길 바랍니다.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에요. 그럼요. 저 어디 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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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죠? 쐈어요 8점입니다 무난합니다 정은지 선수는 턱 밑에 대자마자 바로 쏩니다 네 색깔이 있는데를 좀 쐈어요 5점으로 끝납니다 다행입니다 색깔이 있는데 쐈어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팀 박수 치고 있죠 두 번째 선수는 우리 손나은 선수랑 우리 한세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안한데요 불안해요 아주 불안한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?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아 세트인가요? 세트예요 방점이 방점 오른쪽으로 갔네요 분홍쪽으로 아 세트 설날 종합선물 세트예요 흔들려요? 네 좋습니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네 좋습니다 10점입니다 10점 좋습니다 10점 10점 이게 웬일이에요 야 정말 몰라요 10대 빵입니다 10대 빵 네 10대 빵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좀 한쪽 눈 더 떠야될 것 같은데 자 과연 1점으로 1점이요 자 이거 어딜 어떡합니까 자 과연 자 과연 몇 점일까요? 네 9점입니다 아 9점이에요 이야 흔들림이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웬일입니까 양궁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의식하면 안되죠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좀 긴장했어요 자 긴장하면 안됩니다 고독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도망가야죠 어디가요 도망가야죠 어디가요 네 5점입니다 괜찮습니다 아 비장해요 과연 5점입니다 맞춰서 쏴주는거에요 이거 우리가 시킨거 아니에요 왜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양궁은 그런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너무 무리 많네요 과연 9점입니다 9점이에요 9점입니다 9점이에요 자 이렇게 가나 가라의 운명은 막내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힘들어요 턱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턱 밑으로 자 불안 불안한데요 자 어떻게 돼요 7점입니다 아 불안했는데 숨을 뛰고 있어요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요 9점입니다 9점이에요 아니 오하영 웬일이에요 도망가나요 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활씨를 당겼습니다 자 너무 흔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요 네 중요한데요 네 2점입니다 2점 네 2점입니다 2점 이게 말이죠 좋아요 네 3점입니다 네 4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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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예능감이 엄청난 두점이 자 예 따라서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한 발을 주기해요 자 흔들리지 말고요 오 오 오 세트예요 오 세트예요 오 세트예요 오 아 20년 넘은 카메라 감독님이 또 못 잡았어요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정은지죠 정은지 정은지 10점입니다 역시 아 정은지 제가 말하는 에이스입니다 역시 에이스 에이스입니다 카라의 대표 5점입니다 5점 5점으로 마치네요 잘했어요 자 최종 점수 나왔습니다 A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